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 가장 객관적으로 알려면 어떻게 할까요? 전교에는 불순물들이 너무 많아서요. 본인이 유체를 탈도 해보시고 하는 게 제일 좋죠. 깨어 계시다 보면 육신을 떠나서도 내 정신이 존재할 수 있구나 이런 확신들이 와요. 자각몽을 꾸시면요. 자각몽 같은 그런 세계에서 육신은 사라지고 내 정신은 자각몽을 꾸는 듯이 또 그런 영적인 세계에서 살아가겠구나 꿈꾸듯이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 꿈 내용이 엄청나게 내 고정관념 내 무의식에 들어있는 정보들에서 왜곡됩니다. 실제 꿈 속에서 실험해 보시면 알아요. 한 생각이 일어나면 건물이 지어져 버려요. 건물이 바뀌어요. 그러면 기독교적 세계관에 사신 분이 영적인 세계에 접속이 되더라도 자기가 아는 세계관으로 구성된 세계를 체험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장 사전 정보 안 갖고 그냥 순수하게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셔야 되는데 이미 너무 많은 정보랑 너무 많은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가지고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 제일 보편적이고 자명한 것만 취하세요. 공통적인 것부터 취하세요. 사후세계가 있다. 천국이 있다. 정토가 있다. 지옥과 같은 빡센 세계도 있다. 이왕이면 깨어있는 사람들은 천국 쪽으로 갈 거다. 그런데 천국이 어떻게 생겼을까 미리 상상하시면 재미없어지니까 그냥 대강만 가닥만 잡으시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직접 죽어서 천국 보면서 실감나게 자명하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죠. 다만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그런 세계가 있다. 깨어난 사람들의 세계가 있다. 성자들의 세계가 있다. 이런 정신적인 세계가 존재한다. 우리 죽은 뒤에도 우리가 꿈 속에 들어가서 살듯이 꿈에 들어가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죽었더니 어떻게 되냐. 꿈이 계속된다. 꿈만. 깨질 않는 꿈만 계속된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꾸는 꿈이 아니라 이제는 보편적인 꿈의 세계. 보편적인 꿈과 같은 세계에 접속한다. 거기가 연계예요. 여러분 돌아가시면 정신적인 그런 꿈의 세계와 같은 영적인 세계에 접속이 되셔서 거기서 계속 존재하신다. 거기서 또 인연이 되면 꿈을 깨듯이 깨어나고 보면 여기서 탄생이 또 돼 있다. 축생으로 탄생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인간계로 탄생될 수도 있지만요. 자기 업보따라. 이렇게 대략 이해하시는 게 제일 자명하실 거다. 하는 얘기 드립니다. 연계도 현실인가요? 현실이죠. 물질계도 현실. 연계도 현실이에요. 꿈이라는 거는 꿈과 같은 속성이라는 거지 꿈인 건 아니죠. 현실이죠. 한 AIDS 공개 좋은 꿈은 현실입니다. 한 AIDS 공개 한 AIDS 공개 감사합니다.